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돌아왔습니다 화요일인데 수술하느라고 멈춰놨던 필라테스를 다시 시작하는 날이어서 3주만에 첫 필라테스를 가고 필라테스 끝나자마자 바로 영어학원을 가야하는 일정이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렌즈도 끼고 준비를 했습니다 8시고요 또 바로 8시 반 영어학원 수업을 들어야 돼서 지금 나갈 겁니다 선생님 눈을 보고 놀라지 않으시겠죠? 안경 벗고 가는 건 처음이라서 또 80분 동안 영어할 생각에 너무 아찔해 비를 받아가지고 초콜릿 과자를 사왔습니다 너무 당 떨어지더라고요 운동하고 바로 공부하니까 고민이 하나 있어요 과자를 먹을지 말지 낮잠을 한 두세 시간 찾는데 그래서 편집을 많이 못했어요 지금 편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편집할 기력이 안 나서 음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랍니다 먹지 말아야겠죠?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편집이나 할게요 애기 왔어? 아까 편집하다 말고 그냥 같이 뛰어 놀았거든요 곰이랑 곰이랑 곰이는 지쳐가지고 지금 누워있어요 자고 있었는데 제 목소리 때문에 깬 것 같아요 귀여워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강아지 산책을 갔다 와서 유산소 조금 하고 돌아와서 씻고 밥 먹고 편집하고 영어 공부하고 뮤지컬 대사 외울 수 있으면 조금 더 외우고 어항 환수하기 이렇게 좀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와 너무 덥다 저는 불쌍하게 동생이 먹다 남은 초밥을 먹습니다 사실 저는 초밥을 싫어해요 와사비도 더 싫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초밥은 익힌 새우 초밥이랑 날치알 초밥 이렇게 먹는데 동생의 새우 초밥을 제가 뺏었습니다 대단하다 짱 싫어 어제 너무 먹고 싶었던 과자를 먹을 거예요 이럴 거면 운동을 왜 했냐고요? 이럴 거면 운동을 왜 했냐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컵 편집 다 하고 할 수 있으면 썸네일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브이로그라 편집 진짜 금방 하긴 하거든요 한 개 더 귀여워 진짜 귀여워 여보가 입만을 타셔도 줄 수가 없어. 곰이야. 썸네일까지 끝냈습니다. 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아까 계획했던 영어 공부랑 대사 암기 조금 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앉았고요. 오늘도 책상은 펴지 않고 그냥 침대 앞에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은희가 추천해 준 방법이거든요. 책 한 권을 정해서 그 책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을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단순 암기죠, 암기. 저도 따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이 있어서 그 문장들을 다는 아니고 제가 몇 개 좀 추려서 키보드로 써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싫어요. 지금 딱 30문장 나왔거든요. 연습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누르면 답이 나오고 다음으로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은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 사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나는 매년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는 목표를 쓰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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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에 여러가지 것들을 배웠어요. 이번 달에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은 컴퓨터의 애니메이션과 디자인을 배웠어요. 이번 달에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이번 달에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배우고 싶었죠.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조용히 해줄래? 너 영어 공부하고 있어. 공미야. 조용히 해줄래? 내가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 공미야. 조용히 해줄래? 공미야. 조용히 해줄래? 공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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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줄 수 있어? 공미. 조용히 해. 섞어먹어. 이제 5장이야. 주변에 3장 밖에 없어? 더 있는데 내가 못해 없어. 메이커 가봐. 벤들라 베르크만 여기까지 혼자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술을 담그고 계시는데 이 성갈퀴를 좀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내가 속해 있는 청년부에서 어려운 과정에 우리 아이들한테 술을 갖다 주면 안 되는데. 술을 갖다 주면 안 되는데. 그래. 우리는 더 이상 애들이 아니니까. 앞에 뭐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찬스. 그렇지. 한국어로 뭐야. 기회가 없었잖아. 그래. 기회가 없었잖아. 응.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가봐야 해 아니야?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 되게 짧게 두고 있잖아. 아하. 안 돼. 배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다시 연습해서 돌아올게. 어디가. 오늘은 필라테스를 오전에 가는 날이어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고요. 필라테스하고 유상도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밥을 먹을 거고요. 단백질 셰이크. 구운 게, 캐슈넛이랑 마카다미야. 오잉, 치즈, 양파, 설탕, 요리, 참기름, 마심 건가요. 까지? 네, 요리는 야채, 손질해도 돼요. 계란, 양파, 양파, 당장, 양파. 한 달 만이다 한 달 안 됐는데 먹어도 되나? 엄마, 할머니가 나 이쁘대 원래 예뻤는데 해서 더 예뻐졌어 오늘 속도로 안 돼, 먹어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카레, 카레, 그렇지? 아, 카레 맞아? 애비탕 못 먹여도 되겠나? 나를 먹는다? 그러면 감자 닭 했나봐 아니야, 감자 농사 안 했대 저기 사반산 먹으라는 거 나 날개 하나 먹는다 너무 고소해 오, 왜? 가볼까 우는 거 아냐 퀸이és 랍스터 군복 크래스 나의 게시 운을 받아서 만끝 풍룻 가볼까 다리 프라이팅 사장과 수말도 있었는데 수많으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청소장 조부별 초코옥스테이? 오늘은 흐흐 다짐 자고 일어났더니 안개가 잔뜩 꼈어요. 안개가 잔뜩 꼈어요. 그냥 밑에다가 있지. 위에 거 망 빼고 원래 이렇게 먹는 거 맞아? 배추 먹고 고기 엄청 많이 먹고 옛날 얘기도 좀 듣고 시골 바이브가 짱이죠? 그 안개 안 끼면 별도 보이는데 오늘은 안개가 껴가지고 별은 안 보이고 냅다 누워있는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